권익이, 준익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엄마입니다. 저와 아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취미를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추워서 못 가지만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곤 해요. 일주일 동안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도시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함도 탈출을 하고 자연도 만끽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을 다니곤 하죠.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풀려요. 다행이십오. 다행히. 가족들이랑 생활을 어떻게 지낼pton요. 가족들이랑 생활을ária. 가족들이랑 생활을 하죠. 가족들이랑 생활을 해야 하는 식사님의 형태리 들어갈 수 있을 것ın.